지혜를 묻다. 마음과 중생과 부처의 이 셋은 차별이 없다. 너의 마음이 부처이고 부처가 바로 이 마음이다. 마음과 부처는 다를 게 없다. 마음은 아주 미묘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내키는 곳으로 옮겨가며 자리 잡으니 참으로 알기 어렵네. 잘 지켜낸 마음은 행복을 가져오니 현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하네. 그대의 생각을 지켜라. 백년을 살더라도 지혜와 자기 통제가 없다면 차라리 지혜로우며 성찰하는 단 하루의 삶이 더 나으리. 아끼고 사랑하는 데에서 슬픔이 샘솟고 아끼고 사랑하는 데에서 공포가 샘솟네. 아끼고 사랑하는 데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줄어드네. 아투라요.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네.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려왔다네. 조용히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말이 많은 사람을 비난하며 말이 적은 사람도 비난하네. 이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네. 이 세상에서는 미움으로 미움이 끝나지 않으니.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은 사라지리.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지혜라네. 하는 사랑으로 정복된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태양과 다를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에 빛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사랑과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과거의 허물을 생각해서 지우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자체가 길이다.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이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알고 현명한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적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여기에 삶이 행복해지는 여섯 가지 방법이 있다. 미워하지 않기, 걱정하지 않기, 단순하게 살기, 기대하지 말기, 많이 베풀기, 그리고 항상 웃기다. 마음은 마치 물과 같다. 마음이 탁할 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고요할 때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인다. 인생이란 삶의 큰 목표를 향해 모든 마음과 정신을 바쳐 정진하는 것이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도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집착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고통을 낳기 때문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일은 지난 일로 두어라.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너무 서둘러도 너무 늦장을 부려도 그것은 순리가 아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인 것이다. 당신이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더울 때는 더운대로 추울 때는 추운대로 그런대로 살라. 어리석은 사람은 염려도 많아 한치 앞도 모르면서 걱정만 한다. 그 무이 있다. 하지만 그 몸은 오르지 않아 모두 흙으로 돌아가나니 몸 형상은 허물어지고 정신도 사라지거든. 잠시 잠깐 머무는 것을 무엇을 탐하겠는가 모든 것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죽는다는 생각을 버리면 괴로움도 끝나리라.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니 모든 일은 마음에서 생기고 모든 일은 마음의 일이다. 마음 속에 착한 생각을 하면 말과 행동도 그러하나니 그로 인해 공락이 저절로 따른다. 마치 몸을 따르는 그림자처럼 항상 어둠 마음으로 살며 말을 삼가하고 마음을 지키면 거기엔 죽음이 없고 어디고 가든지 그의 힘이 없다. 말은 깊이 생각한 후에 말을 하며 말은 항상 거칠지 않아야 한다. 본만을 말하고 이치를 말하되 말한 것은 행하여 진리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게으름은 죽음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며 극면함은 삶으로 이끄는 방법이다. 건강은 최고의 선물이며 만족할 줄 아는 것은 최고의 자산이며 믿음은 최고의 인간관계이다. 인간을 사악한 길로 현혹시키는 것은 적이나 원수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다. 한 개의 초로도 수천 개의 초에 불을 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초의 수명이 짧아지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행복도 나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떠한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만 한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나쁜 마음으로 행동하고 어리석게도 깊은 괴로움에 빠져 잘난 척하고 안하무인이면 좋은 말씀을 어찌 알아듣겠는가 올바른 마음으로 행동하고 맑고 밝은 이치를 깨달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면 좋은 말씀을 빨리 알아들으니 마음은 만물의 근본이라 모든 일들은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말과 행동이 마음을 따라가나니 그 때문에 괴로움이 스스로 따른다. 마치 수레가 지나가면 수레바퀴 자국이 남는 것처럼 마음은 만사의 근본이라 마치 몸을 따르는 그림자처럼 재앙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작은 아이라도 가벼이 말라 물방울 하나가 비록 작아도 작고 떨어져 큰 병을 채우나니 무릎 이 세상에 가득한 죄도 작은 죄가 쌓여서 모인 것이다. 복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작은 선생이라도 가벼이 말라 물방울 하나가 비록 작아도 작고 모여서 큰 그릇 채우나니 무릎 이 세상에 가득한 복도 작은 선이 쌓여 이룬 것이다. 재물이 많고 길동무가 적으면 위태한 길을 장사꾼이 피하듯이 즐기려는 욕심이 목숨을 해침으로 어진 사람은 탐욕을 피한다. 사람이 복 짓는 일을 하거든 그것을 자주 되풀이하라. 그러는 가운데 즐거움이 있으니 복의 과부가 저절로 오느니라. 악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은 악행이 열매가 아직 있지 않아서이다. 그 악행이 때에 이르면 저절로 혹독한 죄를 받는다. 착한 일을 보고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마음을 따르고 복을 구하되 올바름 없이 오히려 사악한 음욕을 즐기는구나. 비록 사람이 악행을 했더라도 자꾸 되풀이해서 행하지 말라. 거기에는 즐거움이 없으니 죄의 과부는 피할 수 없느니라. 선을 행하면 항상 길하고 순조로우며 가는 곳마다 후회가 없도다. 이름은 다만 이름일 뿐이다. 현명한 사람은 이름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름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 자신을 만들기 때문이다. 거일이 익어갈 때 한꺼번에 익는 것이 아니다. 지금 쓰이지 않는다 해도 인연을 만나면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말을 했으면 그에 맞게 행동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염려가 많아 아필 또 모르면서 걱정만 한다. 지금 몸이 있다. 그건 오래지 않아 모두 흙으로 돌아가나니 평상은 허물어지고 정신도 떠나거늘 잠시 잠깐 머무는 인생에 무엇을 탐하랴 모든 것은 생각이 만든 허상임으로 죽는다는 생각을 버리면 괴로움의 끝을 버리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하시고 좋은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